감사합니다 아니, 걔 쌓일 것 같은데요? 웃는 타이밍 이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한 번도 없네 아 역시 웃으니까 이게 안 될 상황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막 목표적으로 그냥 이러고 보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루종일 웃으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버스 타고 윤희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 뭐 마녀사냥, 아 마녀시장 그것도 가보고 그리고 커피 카페 가서 좀 편집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좀 웃으면서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게 경련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좀 웃는 연습을 해서 좀...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좀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얼굴에 또 침 못 뱉지 않겠습니까 예... 가보시죠 어... 베르돈? 이... 도는데 푸에도 이... 오프네를 택시? 도는데? 아... 아우토부스 다미날 아... 그라시아스 하하하하 아니... 그게 싸이코 같은데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싸이코 같잖아 하면서 웃어야 되나? 끝내 웃으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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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와드리고 웃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상당히 무겁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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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센토 아우 이게 스파인 해가지고 문을 뿌실라 그랬네 내가 여기가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저 어 저거 진짜 라마인거 아세요? 진짜 라마를 박제 해가지고 아우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게 가짜지 어 is it fake? 오 Хот 고마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멈췄?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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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건.. 예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예요?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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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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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그... 여기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 새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가먹지 않고 하하하 웃음이 이어주고 이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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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데 털이 약간 좀... 상태가 좀 그러네 감사합니다 아... 25 25? 아... 25면은 싸네요 페루랑 별반 차이가 없네 아... 야... 파리 눈깔 들어가 하하하하 검은 눈알이 그 파리 눈알보다 많아요 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이 친구? 야 너 마음에 든다 아주 너 자식 한미모 하구나 아... 이거 사야겠다 이거는 너무 예쁘다 동네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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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자아쓰 hola buena 어.. puedo tomar guitar? guitar? poco? 미친놈인 줄 알 것 같은데? 여기 마녀시장은 잡화시장이어서 잡화시장이어서 기념품 이런 걸로 이제 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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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a buena hola 하하하하 아 얘는 또 늑대같이 생겼네 여기 쭉 튀고 나온 게 hola buena 아이 와이파이? 예 하하하하 시? 메주 메뉴 시시 하하하 시시 와 카페 하나 올라왔는데 숨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숨차 하하하하 편집을 하다가 수퍼에서 한인민 박대 만난 친구들에게 왔네요 여기가 유명한 데래요 그냥 왔는데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하러 펌프하러 아 이건 아니야? 네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어 얼굴 나도 괜찮아요? 하하하 되는 사람만? 하하하 다음에 봐요 네 얼굴 알겠어 혼자서 하하하 한국인들 놔두고 외롭지만 유튜버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죠 이건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도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너 아주 귀여워 형아가 이제 계산하고 갈 거예요 같이 펌파로 가자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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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까먹었다 하하하 우리 가볼까요 하하 이야 병튀기군 남미가 예뻐 날씨가 좋고 건물이 알락달락하게 뭔가 예뻐가지고 사실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게 많이 외롭긴 해요 저도 저기 한국 분들이랑 같이 우연히 투어하고 뭐 하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니까 뭔가 같이 하자 같이 다니자고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서로 그래서 아쉽지만 혼자 다니는 걸 택했습니다 에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난다면 그것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놀자고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세 번이나 우연하게 만났으면 그것 또한 인연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막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꼭 같이 놀기로 예아 요곳은 이제 볼리비아 아예 라파즈 시내 시내는 또 처음 와보네요 항상 마지막 날에 시내를 구경하는 거 같아 여기도 뭐 우리나라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만난 한인분들이 한인분 중에 한 명이 추천해주는 곳이어서 여기 가면 컨텐츠가 잘 나온다 해서 왔습니다 욕심나잖아요 뭐 뭐가 없는데요? 어 어어 아 아 더 있겠죠 예 뭐 여기 뭐 펌프도 있고 어디 있다고 했는데 네 요런 거 있네 아 좋았어 뭐 여기 뭐 갈아버낸 거 같은데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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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40보리비아노 40보리비아노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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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30분 30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방금 치워줘요 이 중남면 다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아 아 옛날에 노래하다가 노래하는 게 좋네요 아 근데 노래 확신 안 하다 보니까 목이 목이 갔어요 계속 노래를 연습해야겠어요 와 완전 우리 한양의 완전 게임 메탈슬러그, 철폰 와 역시 어딜 가나 보수는 존재한다 해발 4000m에서 하는 DDR 저는 DDR 못하겠습니다 아 쫄량을 못하겠네 뭐야 네 달렸습니다 예 네 나이스 나이스 신중하시네 도대체 잘해 콧보수 형 잘하는데? 야 뭐 볼리비아 케이팝 카페도 있네요 내가 한번 가볼까요? 케이팝 카페? 케이팝 코레아노 카페테리아 아 감사합니다 아 민망해요 여기가 이제 케이팝 카페인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인이 가서 라면 эк스트라 아 피칸타 먹을거에요 코레아노 또 보조하쥬 이거? 네 네 하나요? 네 아주 피칸타 더 피칸타? 네 네 아 아 아 아 아 가격은 6770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한국이 6배인데 에어컨 하 아 아 일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어디가지? 여기 뭐 음식점 뭐 있어요? 먹어봅시다 그래도 뭔가 이 친구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외롭진 않네요 외롭다 외롭다 여기는 뭐 단일 매균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때요? 이거 생일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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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맛이긴 한데 너무 과해 삼겹살 먹고 나서 단 거 생기잖아요 그거 그거 먹는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뭔지 알았다 이 고등어 팍짝 튀기면은 그 나오잖아요? 검은 거 그거예요 고등어 튀긴 거 근데 이것만 튀긴 것만 있으니까 아 먹기가 힘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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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계속 웃고 다닐 것도 힘들다 기가 빠져요 기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넌 남자야 넌 워리야 워리 이바가 여자고 안돼 이건 커피숍일까요? 커피숍인가? 뭔데? 오 아니구나 오야야야야 오야야야 저게 아니다 오우씨 커피숍인데 아가씨들이 있는데요? 하하하하 와 또 계산 안하고 갔어 또 와 이게 한국에서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산을 나중에 하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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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계산 안하고 가네 미치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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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미친놈인가 봐 8시 9시 버스네 지금 9시인데 어 나 저거 왜이러지? 와 나 또 10시인줄 알았네 나 미치겠네 정말로 저거 왜이러는 걸까요 저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나 정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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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레전드다 나 진짜 어떡하지 진짜로 할말이 없다 그냥 온레올라 부에나 어 오이 어 우이 아이 아우토부스 우윤이 어 라 마냐나 어 어 우윤이 오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있어요 다행이다 하하하하 죽을 한 부분 없네 네 아 역시 우수니까 야 이게 안 될 상황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호텔에 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정신 나갔네 호텔에 짐 다 놔두고 지금 미친놈인가 봐 와 진짜 숨차다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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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